상와리카 안녕하세요 유치원입니다 하고 바로 하는 거? 해볼게 옛날에는 코끼리 이런 거 생각났었는데 지금은 태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 편해요 생각보다 태국사람들, 태국분들이 여유가 있는 거 같아요 좀 약간 살고 싶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 같아요 지금? 가사를 보고 있는데 뭐였지? 가사가 너무 어려워 가르쳐 봐 동염 카우체 마이 와이 캔 나이 덩턴 하이 와이 아 그 보이 피스메이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노래 같이 작업해서 녹음했으면 좋겠어요 파이엔 파이엔 그 줄이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더 이상 오 메이미야 아 OK 잘 지내준 잘 지내준 잘 지내준 이런 거? 파이 아 너무 오랜만에.. 레규우? 오 이런 거? 너무 오랜 시간을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냥 좀 약간 생각하면 눈물 나는 그런 존재예요 이렇게 잡지를 매장 촬영하는 것도 너무 오랜만이고 태국에서 촬영을 하는 것도 굉장히 거의 처음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열심히 해서 자주 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가끔 가 가끔만 가 바이바이